오늘 왔는데 집안이 냉꼬리인 거야. 근데 여기 불이 안 들어.. 아.. 원래 여기 불이 들어와 있던데. 아 불 켠 거 찍고 싶은데.. 물어볼까? 손이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건강판 불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즈가람. 안녕하세요. 멋진다고 했는데 제가 한 30분 정도. 아 전혀 상관없어요. 원래 좀 빨리 오시면 돼. 그런데 지금은 재즈가 없으니까. 네네. 저거 다 넣으면 넘칠까? 세로로 꽂아. 가로로 눕히지 말고. 한 번 해라 보시면 누른다. 그래서 진짜 그게 다. 된 거 같은데? 나름? 이걸 마지막에 먹으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딱딱지. 그다음 이거 먹기잖아. 이거 먹고. 근데 이거 두 개 포토와인은 먹기 전에. 이걸 먼저 먹으래. 이거 좋은 와인이야. 빨간 거는 남기지 않는 거고요? 우태가 빨간 거 당도 높다? 몰라. 몰라? 나와 있는 거. 밖에서 출소하는 거 같은데? 여기 속이 질리야. 어. 뭘 모르겠어. 응? 응? 몇 개 정도 다 하고 오지 않아? 응? 12시겠지? 후. 후. 예약은 못 하는 거잖아? 막차 탔네. 막차 탄 거지. 막차 탔네. 3년 전에 예약해 놓은 게 막차 탄 거네? 하하하하. 그때 전화해 드렸는데. 제일 빠른 예약이 언제예요? 아, 2023년 1월 30일이 제일 빠르네요. 이거 negatives. egtZ는 하루만 7일에 뭐하나? 그러면 이거는 올리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limb compromise but it isn't really easy. 아니지. 쓰 jeżeli 모르겠ức. 오일 enough because it's limited edition. 이제 mechanical ingredients. 아, prematurely sensitive. 이제 mig Maggie 오렌지에서ida. 뭐 무슨Within? 좋った. 이제 추리밤. 저는 팬 회에서 나중에 이야기해주세요. 치아 FundengTV spending a minute 아프리카, 루꼴라, 초슈프를 좀 구웠다 바닷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기대돼. 잘 드시라고 그랬지? 그냥 베어 먹으라고 그러셨나? 아니, 안에서 하고 있었어? 그냥 베어 먹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진심? 잘라먹어. 못 먹어. 잘라먹어. 안되겠다. 셰프님 와인 한잔 하실래요?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드십시오. 아, 괜찮은데요? 네. 와인 한잔 하셔도 괜찮은데.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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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아니, 조화가. 조화가 좋다. 이 크림치즈에 계란이랑 같이 들어가서 먹는 게 되게 좋았는데. 베이컨은 뭐, 이렇게. 베이컨은 아닌데 베이컨은 맛이네. 베이컨은 아닌데 베이컨 맛이네. 베이컨은 아닌데 베이컨 맛이네. 앞에 덮자 먹을거예요? 네, 앞에. 앞을 접자 먹을거예요. 아, 네. 아, 네. 아, 네. 젖잖아. 예. 아, 네. 젖잖아. ㅋㅋㅋㅋ 그릇. 참. 우리 오덕 한 줄게 그래? 그거 잘라니? 이거 어디서 하는 놀이예요? 설명드리면은 통영에서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나오는 놀이 제일 큰 놀이예요 3배체라는 의미가 X, Y, X, X 하는 게 2배체되는 거든요 근데 연세체가 3개가 붙으면 제세에 3배체가 된데 얘네들은 특징이 생식을 못해서 변식을 못하고 대신에 그 에너지를 모두 잘 못찍고 좀 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병이나 이런 데서 강해서 사기절 내내는 게 있어요 최근에 양식하는 그런 기법들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양식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맛있겠다 오마이갓 잘라, 그 상태에서 잘라 물부터 먹어야 돼, 물부터 아, 그래? 여기에 그 미생물들이 겁나 많다는데 배쓰다 원큐에 엉? 아, 겁나 잘 먹는다 한 분은 다 넣는 거야? 아, 겁나 잘 먹는 거야? 아, 겁나 잘 먹는 거야? 먹을래? 먹어 나 하나 더 나은 것 같아 나도 하나 더 나은 것 같아 이날 먹을게 너무 작고, 도시 중에 아, 너무 작고 아, 너무 작고 아, 너무 작고 오늘 사실 제가 먹으려고 아, 진짜요? 숙성해놓은 건데 아, 진짜요? 숙성해 놓은 거 같아 바꿔줘 아, 진짜 맛있어 숙성한 게 더 맛있어 회는 무조건 회는 숙성이야 혹시 필요한 젓가락을 드릴 거야 젓가락을 드릴 거야 어? 네, 젓가락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맛있지? 맛있지? 먹어, 먹어 진짜 쫄깃쫄요 진짜 쫄깃쫄요 맛있어, 탄수 식기까지 술 좋아하지 먹는 거 좋아하지 낚시도 하고 낚시도 하고 낚시 안 하는 게 어디 갔지? 낚시 하면은 안 만났지 왜? 낚시 할 수도 있지 자, 자, 자 쟤네, 도시에 나가고 봐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되고 너 뭐하니? 쉿, 전화하면 안 돼 시끄러우면 거기들이 안 나오겠지 시끄러우면 거기들이 안 나오겠지 세월을 낳고 있대 맞아, 맞아 이웃한테서 받아 웃음 장이 오빠 우리한테 좋았어 우리 뭐 썩기 갈래? 완전 재밌대, 진짜 너무 재밌어 나 진짜 가고 싶어 근데 그거 진짜 전문적인 트랙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응 범퍼카랑 다르잖아 다르잖아 무서워 뭐야 이거 이거 하나만 더 준비를 하셨구나 아 이탈리아식 오랜팥타 오라키아 오라키아 파두롱 오라니 오라니 보타르다라는 고급식재료 중 하나고요 수말로 만들었어요 그 위에는 연아 를 했고 면은 카펠리라가 가장 가능한 파트 음 맛있어? 너무 맛있나 봐 어떻게 표정 봐 하... 면이 엄청나게 얇아 오라니 오라니 와 진짜 맛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다 오늘 황트하이드를 많이 샀어 여기 그러니까 아유 그 생각했어 하나 섞을 때마다 연어 한 마리씩 먹는 거잖아 응 가성비가 좀 시시해 이게 다 사람의 연어가 몇 킬로야 너무 맛있어 잘 익히지 몇 개가 더 넣어 그리고 다음 전복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호박 하나 그 다음에 디저트 아 해산물이네 껍질은 이쪽 위에다가 대한복지 대한복지 한국사람들이 대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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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고 정말 고기도 많이 먹어 자기 리뷰에도 그렇게 되어있었어? 어? 남산으로 해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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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게 마지막 아니야? 아 맞어? 지혼볶어서 이거 그냥 생가리비 한 거 아니다 응 간혜찜 일단 마늘이 들어가면 맛있지 끝이야 응 맛있다 먹어요 저게 안 돼 저게 안 돼 저게 안 돼 어테류를 못 먹어요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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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복이 났는데 나잖아 뒤져서 나오는 거 아니야? 전복 나잖아 뒤져서 나오는 거 아니야? 쪘다 먹밥이랑 밥? 응 밥 안 먹는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진짜 안 먹어 그러니까 나 지금 여기까지 자꾸만 그래 사장님 혹시 조그마한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 어떤 영국 그 밑에 있는 동물이 있기에 네 저것 좀 해보려고 형 이거 먹을래? 어 어 아니 오페리 못 드시는 분은 어떻게 어 아니 아니 동물이니까 원래 동물이 시원하다 짜증나니까 응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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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6여로 준비해달래 되게 몰랐어 몰랐어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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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어? 술을 먹으라고 남자라고 그래서 포레기를 응 이게 위에 포레져있는 소스가 달아 근데 먹다보면 전복이 물이 나 진짜 내가 되게 피팅이 있거든 아 내 피팅이 있어? 내 피팅이 있어? 저렇게 먹으면 몸이 붓거든 이거 전복 원장인 것 같아 우리 원장이나 똑같이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라자냐 빨리 라자냐 라자냐 드세요 라자냐 라자냐 근데 약간 원래 예약번가 그러면 전날에 어떤 메뉴가 막 언제 설정해 주시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까 자기 마음대로 내준다 그랬거든 야 나 이거 이건 또 맹해 에? 뭐 나 어떡해 나 뭐올라 그랬어 꼬집말 진짜 아 이거 사오셨어 어 어떡해 아니 안 사오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bbi 아 매일 고기가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그냥 차마다 질박에 그렇게 원제가 어 그정도 밋마다 하는 느낌 그냥 나는 그래서 제일때는 영국에 타바스코 소스 누워서 가니가 좀 딱 맞을 것 같은 느낌 너무너무 밋마다 이건 아니야 바삭한 것도 있고 바테를 바삭하게 했었다고 사이즈다 사이즈다 이거 치즈 있잖아 크림이 안 치즈 저게 살짝 링믿하게 느끼는 것 같아 저게 너무 생크림같은데 생크림이랑 치즈랑 이거는 나는 조화가 괜찮다고 생각해 너무 막 나 지금 앞쪽까지 못 잤어 원래 제가 여기가 다양한 걸 해보고 싶은 공간을 뚫기에 같이 작업실에 욕망 시작한 거라 원래 생각했었던 것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많이 길어졌고 방문지까지 일하는 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점심 전혀 여기서 그냥 가볍게 장사를 하고 그러면은 좀 생각해도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다른 데서 뭐 할 수도 있고 너무 늦게 나왔지 저기 나는 그 양발을 계속 하고 있어 내가 안 풀어야 하는데 자꾸 나 좀 많이 먹었을 거야 난 지금 한입 다 먹었어 배 너무 불러 목먹겠어 쟙쟙쟙쟙 쟙쟙쟙 아 이거 맛있는데 아 좀 더 먹으면 배 터질 것 같아 진짜 못먹겠어 영롱하다 нап foster life 와 근데 저것도 양이 많아졌다 양이 많아졌다 미쳤어? 응 진짜 정말 미쳤어 맛있겠다 딱 봐도 라킹 받아 배부른데 맛있어 오 이건 크림찜 느낌이 아니다 안에 시트가 촉촉하게 커피가 배어있어 그치 시트에 오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어 뭐야 너 싫어 네 거기만 먹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언니 맛있다 피프님 진짜 너무 맛있어요 어머 뭐야? 잘 먹었어? 맛있네 놀러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퇴근 가까우세요? 저는 목동사라고 있어요 그게 막 멀지 않아요 전국에서 몰려오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또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리아 RS4 소음만 아멘